소스 우유 우유 소스 고소 소스 물 고소 ㅇㅇ 쭈쭈쭈 아삭아삭 한입에 대한 고추냉이 제일 좋아요 고추장 고추냉이가 너무 매워요 고추장 고추냉이 더 맛있네요 고추냉이를 잘 먹으면 고추냉이 더 맛있어졌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어서 제가 먹은 뱅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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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계란 계란 양념장 계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쫄깃쫄깃 메뉴 마요네즈 정말 맛있어요 단무지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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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탕수육 너무 맛있네요 짱 칼